아이오닉 5 예, take it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s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ma hold it more for ransom this I planned it 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아이오닉5와 함께하는 이 국가대표 선발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이 이상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여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정확한 선수들이 들어갑니다. 중재가 무섭습니다. 쉽지는 않거든요. 더 좋은 결과 그 이상의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없나요. 솔직히 절반의 감독을 찍는 게 아니라 감독님 본인은 이 게임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줄 알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벤투 감독도 손흥님보다 축구 못 하거든요. 근데 잘 가르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씩씩하네요. 과자들 과자들! 어디가? 제가 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국대 진짜 여기 자리... 거기가 아니고 내 자리는 여기다. 사실 제가 이 원창의 선수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바운받이네. 아이스크림 CF를 노린 거예요? 솔직함 좋았어요. 솔직함. 그런 친구가 없기 때문에 핵백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히 앉으세요. 확실히 원... 일단은 하기 전에 조원이 성대모서부터 하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원입니다. 성격도 좋네. 분위기가 어... 광민선! 나 꿈꿨어. 뭐? 대신 꿈꿨어. 나 왜? 무서웠어. 일단 합격은 한 건가요? 아 예! 들어올 때부터 사실. 합격이었어.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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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또! 비슷해! 똑같이 형태! 오케이! 이렇게 됐어! 아 개그질러다 개그질러! 광민선!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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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은 인스타그램이에요. 오우! 오우! 바로 올려요. 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올려서 팬들이 투표합니다. 1인의 4점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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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정환 선수가 아닌가요? 예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오우! 진짜 역시 포즈만큼은 감독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감독님은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1번! 뭐야 뭐지? 눌러달라고 좋아요. 아 좋아요! 아 하트! 으악! 자 하겠습니다! 자 심음업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D씨 디스 이스 차비요 형제인가요? 다 그렇게구나 너 얼굴 다 들어오지도 않아 얼굴 너무 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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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해 상품여정 예쁘다 네네 하하하 하하하 두 개 왔어 두 개 왔어 두 개 왔어 권한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감독은 보통 권한들이 있으니까 제가 별 하나를 한 팀에 드리겠습니다 멋집니다 액션 원이 나와라 아아 아아 와아 아 아 좋았어 아 양념치킨 양념 이양은이 오오오오오 아 너무 침무예요 재미없어요 대기훈련이 종료됐습니다 1등을 한 번 당연한 거고 모든 게임에 1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매니어로서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다 원창에서 누가? 그러면 그만! 한 게 없기 때문에 원창에서 좀 더 얘기하세요 일단 두 팀 하시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곤 챔피언, 콘솔 챔피언 바로 발라비 이게 바로 직구다 피곤 온라인 최강자들 피곤 콘솔 최강자 한 번 붙어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보다 더 바쁜 우리 문성이에요 갑자기 여기가 이슈되니까 이슈가 되는 데는 다 이렇게 쫓아다니게 되는데 사실 근데 제가 지금 요새 차를 좀 바꿔야 돼요 차를 좀 바꿔야 돼요 차를 좀 바꿔야 돼요 지금 타지가 10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한번 바꿔 볼까 저 차가 가운데 있는 게 꼬꼬, 저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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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 게임 아 그럼 모든 전력을 다 저 차에서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선수들 기다리고요 해주세요 아이오닉5와 함께하는 이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야 자 저희가 이제 그 4명이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 맞습니다 최종 2명을 가래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2명 중에 1등 하면 이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1등이 100만원 그렇죠 100만원 그리고 여기 두 분 좀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등하는 팀의 매니저는 8월에 덴막합니다 동행 가죠 꽁짜예요 꽁짜 저희 자 해설자는 어떻게 안 갑니까? 해설자도 가요 갑니다 감독님 다 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클리트 와 와 와 와 와 와 와 현재까지 일단 유리한 건 1차전을 이긴 김승주 선수 하지만 1대0이기 때문에 합계전서 충분히 뒤워질 것 같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야 이거 먼저 넣으면 이거 나이스 나이스 슛 야 접었어요 슛 와 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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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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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나가야 돼요 이제는 뭐 이제는 뭐 아이고 와 아 끝났네요 네 이상 그냥 막 해 이상하게 해 뒷밤이 찬 것 같은데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예 아 이야 일단 그러면 아 우리 아시아를 포함을 한 네 지역 대회의 예선에 출전하게 됩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된 거죠? 됐습니다 아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팀은 어디에요?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도 물어보려고 했어 어디에요? 흰색이 우리야 흰색이 우리 흰색이 우리 흰색이 우리 흰색이 우리 서로가 흰색이 우리다 흰색이 다하구냐 형 흰색이 다하구냐 형 야 무슨 이런 중개가 나이냐 야 제가 제가 흰색이에요 아 야 이제 선수가 커뮤어 야 게임에서의 얘기래요 답답하면 중개진 않대 야 우리 야 아니 기술이 좋았거든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오 저건 있어요 네 ㅎㅎㅎㅎㅎㅎㅎㅎ 모린타 안으로 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고 있어요 저 친구는 게임을 해야 하는데 이게 들어가고 야 모니チャンネル 원창현입니다 팁 업사 아니에요 업사 아니에요 예 네,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무신툴가 좀 빠졌어요. 그렇죠. 네, 우리 좀 빠졌어요. 진실해요. 네, 이거 좀 심정라니까. 맞죠? 우와! 아, 역시. 아, 네. 아, 저희보고 하지 마세요! 저희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관중을 보고 나 저쪽으로 하시면 우리 봅니까. 저거 재밌죠. 부담스러워요.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요? 우리 저, 조은이도 데뷔으로. 원창윤 화이팅! 작게 말하면 안 되나? 하하하하 예. 근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원창윤 쪽에서 등디 나와야 돼요. 자,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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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요. 등디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요. 보통 저런 사람이 등디에 자기 이름이 적혀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거 하는 게 내 이름을 봐라. 나를 봐라. 밑자예요. 사실 그게 상대 흔들리는 걸 수도 있어요. 관심법의 일종인데. 오! 오, 이천수예요. 아, 또 이천수의 형님이었어요, 갑자기. 아, 근데 이천수 조용히 하라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리와. 2차전이니까 확실히 이제. 오, 시키네.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알겠어요, 창현이야. 나 이런 느낌이야. 아, 저기 죄송한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조은이 매니저는 원창윤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뭐였습니까? 네. 아, 뭐였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홍경과 어디. 원창윤! 그 전에 있던 팀인가요? 여기 봤잖아요, 지금. 게임에서. 아, 게임 끝났습니다. 아, 인사 90도. 하하하하 어, 괜찮아. 두 골 넣었어, 두 골. 아, 예. 아, 예. 잘하셨어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김성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이팅 팀이 나우 팀 팀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의 매니저가. 와! 나중에 덴마크를 갔는데 진짜로. 괜찮아요. 변신이었어요.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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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갔어요. 와우. 김성수입니다. 자, 아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와서 좀. 두 달 이제 선수게이머. 같이 한 열 번 싸우면 내가 아홉 번이. 네.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도망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지금 선제권은? 김성수 선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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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오! 이대형이에요. 진짜 그 열 번 중에 한 번이 오늘인가요? 오! 오! 자, 결승 1경기에는 김성수 선수가 이대형으로. 이대형입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파이널. 파이널. 네. 현재 골을 누가 넣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비등비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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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저 여유 이제! 오! 오! 뭐, 어디 기업 회장인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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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요. 이걸 뒤집었어. 요구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다가 바로 전개가 되거든요. 자 입장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4번 더 이상 없습니다 사실. 이유 없어요. 들어가야죠. 또 빨리 들어가야죠. 또 굴러 빨리 들어가야죠. 시작돼요. 근데 저 죄송한데요. 진짜 즐거운 거예요. 저는 승패 상관없습니다. 즐길게 짚어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추가 시간입니다. 마지막 결승전 두 번째 마지막 승부예요. 마지막 공격. 이게 아까웠어요. 경기가 아직 끝났나요 끝났어요. 아이오닉5와 함께하는 이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우승은 마우철 선수입니다. 아이오닉5와 함께하는 이 국가대표 선발전. 저희가 아시아를 포함한 지역 대회 한국 대표로 나설 두 분 최종 선전됐습니다. 일단 박수 한 번 저희 희해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대표 상징 유니폼을 또 입히는. 네 전달하는.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아 오. 예예. 자 요거를 이제 우승자에게 저희가 두 선수 중에 두 장을 상징하는. 두 장 한 장도. 요거를 직접 한 번 키워주시죠. 저기 약간 혈압 재는 것 같은 느낌이.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하나의 특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승자에게는 야 요거 아이오닉5에서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100만 원 상급이십니다. 야 부럽다 부럽다. 야 부럽다. 한 콜라 넣었으면 본성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변마크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뱉었으니까 이 말을 중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와!